모델돌 나임뮤지스가 올 상반기 컴백할 예정입니다. 나임뮤지스의 소속사는 나임뮤지스가 상반기 컴백을 목표로 준비 중이라며 구체적인 시기는 오는 2월 콘서트가 끝난 뒤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. 나임뮤지스는 섹시 컨셉의 걸그룹답게 새 앨범에서도 섹시 컨셉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. 한편 나임뮤지스는 지난해 11월 미니앨범 잠은 안 오고 배는 곳 부고를 발매하고 활발한 활동을 펼친 바 있습니다.